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윌리어스 시전은 간략함은 지혜의 진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려운 선택과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 차있지만 깊이 있는 고민과 분석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략함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삶은 간략함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삶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외모에 대한 과도한 염려입니다. 누구나 노화 과정을 겪으며 외모가 변하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외모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 뿐이다. 마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 얼굴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염려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를 놓고 다시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실수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과도한 돈이 추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돈의 관리와 금전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경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번째,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번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적인 활동에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은 짧고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더욱 살아남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삶은 지민을 위한 인정입니다. 這 일월일에 이른던 질입니다. 삶은 지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